이 자막을 여기에서 만나요! 이 자막은 뵙백이 포즈의 이 자막은 뵙백이 포즈의 이 자막은 뵙백이 포즈의 저는 오늘 뵙심 9월 5일 커버 모델로 왔고요 사랑스러운,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만나고 싶은 여자 컨셉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신 찍으니까 필라테스 원래 운동 진짜 안 하잖아요. 4개월 정도면 완성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내가 이 모습 너무 많이 찍고 싶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. 많이 옴푸를 못 냈었던 킹팬 수준이라든가 이런 트위즈를 많이 찍고 갔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운전을 찾을 수 있었던 촬영이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맥주 9월 월요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이번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